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이렇게 곧 백만 기념으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어요 이거 전부 다 코스트코에서 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직접 구운 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오븐에다가 좀 사는 건데 이거 원래 조리가 돼 있던 거고 초밥도 코스트코 이거는 새우 새우 뭐였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망고랑 망고스틴 레드 어 애플망고 그리고 체리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샴페인이랑 제 와인은 100만 대면 꺼내는 걸로 잠시만요 일단은 어 스테이크 직접 구운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우리 또 이쁘게 돼지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이제 스테이크 딱 미디엄 정도로 잘 익었어요 맛있어 우리 메이자이님이 또 백두가 두 번 누르면 안 돼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만 장만하지요 와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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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음 크흑 연설을.. 연설을 한 번 해야되는데 짠 비싼 술을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무슨 날이야 아 백만이지 백만 축하 백만 축하 백만 축하 백만 축하합니다 백만 축하합니다 와아 감사합니다 안 까져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 무서워요 왜nom 아아 샬롯 술로 샤워했어 줄이 반이달라갔는데 아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네 이건 너무 쩌...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진짜로 회그레 쌤님 회그레스님께 감사합니다 맛있겠다고 너무 귀엽다 찌양아 나 안겨 나 개에 멋있어 저 망고가 너무 먹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망고가 너무 먹고 싶네요 망고가 개 먹고 싶네요 저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 목에서 음성한테만 해 진짜 목 관계 너무 싫어 내 목이 좀 많이 안해 제가 원래 목 상태만 해도 안 돼요 제가 원래 목이 선택 안 돼요 아니요 100만대만 방송하는 건 아닙니다 난 누구야 알람 안 떠요? 왜 안 떠요? 저는 사실 인간관계를 참 중요하게 하는 편인데 너무만 사랑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일단 하나만 먹을게요 여러분 확인 감사합니다 바로 milk 어두운 postponed 는 vin 그리고 또 comment famil 잠시만요 여러분 우와 이게 뭐예요 씨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메로나고 그러면은 용감한 조금 깍자 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짠 와 이 파인애플은 약간 좀 심각하네 엄청 커요 파인애플 좀 적당히 크면 괜찮겠는데 여러분들이 심지 안에 자르다고 해가지고 생각났어요 파인애플 처음 잘라봐요 이것도 그냥 여기 껍질 자르지 말고 이렇게 먹으면은 다 흐르겠죠 국물 재질 멜론 마지막 술안주 아니에요 술 얘기하지 마세요 숟가락으로 퍼먹을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와 진짜 힘들다 잘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고스틴이라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인데 이거 태국에서는 손으로 깔 수 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사는 거는 손으로 못 가더라고요 어 깔 수 있네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약간 마늘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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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안에 씨 와 대박이다 이건 용과 이건 아까 껍질 까는 건데 이게 하미과라는 과일인데요 참외랑 맛이 똑같네 만고스틴 음 여러분 이거 숟가락으로 퍼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에 이거 이게 너무 맛있어서 반은 자르고 반은 먹을게요 아 이렇게 밑에 먼저 자르고 위에 자르는 거였구나 아 진짜 맛있어요 오늘 과일은 여기까지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